프랙티스 명사로 끝나는 질문하고 답하기 1. 오빠 이거 초콜릿이야? 哥哥, 이것은 초콜릿이야? 2. 나 여동생 있어 我有妹妹 3. 나 회사에 없어 4.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5. 자전거 있어 6. 나는 공원에 없어요 7. 형은 의사야? 7. 그것은 의사야? 8. 앞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9. 교실 안에 사람이 없어요 10. 누나 집에 있어? 10.ussy 姐姐在家嗎?